우리 집에 데려왔으면 하는 연예인입니다. 연예인이에요? 빅뱅의 카리스마지는 2번 빅뱅의 조강민아 탑. 난감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. 엄마의 마음은 어느 분한테 조금이라도 더 기울까요? 하나, 둘, 셋! 어머니 이유는요? 빅뱅 콘서트 갔었는데요. 탑이 뭘 타고 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일부러 탑! 민지 엄마야! 그랬더니 깜짝 놀래서 아 예!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보다 더 좋아했어요. 아 인사 잘했어! 인사 잘했어!